투표 연령이 만 18살로 낮아지면서, 중국에도 만 18살 청소년 당원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시작으로 정당마다 청소년들의 노크가 시작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당의 점퍼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앳된 얼굴의 한 청소년. 정식 입당 절차를 거쳐 당원 자격을 얻은 현재 만 18살 김서준 군입니다. 선거권자만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상, 지난해까지는 만 19살 이상만 입당이 가능했는데,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춘 선거법 개정 이후, 충북에도 18살 최연소 당원이 나온 것입니다. 어리다고 무시하는 일부 기성세대보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다짐하며, 원하는 정당을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도 18살 최연소 당원이 입당한 걸 비롯해, 정당마다 18살 청소년들의 입당 문의가 늘어갑니다. 선거법 개정 이후 열흘 남짓, 청소년 유권자들의 발빠른 움직임은 정작 정당들이 따라잡지 못할 정도입니다. 일부 정당은 만 19살 이상만 등록되는 당원 관리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가 그대로라, 18살은 당장 등록이 안 되는 등 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직하게 해결을 할 거고요. 이후에 또 가입을 하는 많은 18세 당원들의 불판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충북에 늘어난 유권자는 만 8천여 명. 적극적이고 발빠른 이들을 향해 별도의 간담회나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는 등 각 정당의 구애 경쟁이 발빠르게 논의 중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